부동산은 심리시장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서울 집을 사게 만드는, 집값을 오르게 하는 아주 간단한 심리 지금 알아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앤커브리핑 시간입니다 부동산은 심리시장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집을 사고 싶게 하고 팔고 싶게 하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들은 호재나 악재에 크게 좌우가 되고 호재나 악재가 발표가 되면 시장에 먼저 반응하는 선 반영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데이트보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끼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며칠 전 기사인데요 서울 아파트 1년 만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 입니다 표를 보시면 매수자 우위지수가 나오는데 범위는 100부터 200까지고요 100을 기준해서 100을 넘어가면 매수자가 많다는 거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작년 10월 100 이하가 되면서 꾸준하게 100 밑을 유지하다가 1년 만에 이번 10월 7일날 다시 100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곧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는 뜻이고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다는 거고 그만큼 집값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 현재 시장 분위기는 좋지가 않죠 악재의 연속입니다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국내외 경기 상황이나 디플레이션 또는 가계대출 이런 부분까지 분명히 악재의 연속인데 그렇다면 좀 더 지켜보고 관망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집을 사고 또 그 산 집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는데 그 집을 사게 하는 그 심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인의 딜레마 혹은 죄수의 딜레마라기도 합니다 이 이론은 원래 게임 이론에서 시작이 됐고요 협동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협동이 아닌 배반을 선택한다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모른 분들을 위해서 죄수 두 명이 잡혀왔습니다 그 두 명은 공범자죠 A, B 그런데 이 A, B 두 사람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첫째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각각 1년형을 선고한다 두 번째 둘 중 한 명만 자백하면 그 사람은 석방하고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8년형을 선고한다 만약에 둘 다 자백하면 이때는 각각 5년씩 선고한다 입니다 물론 결과는 둘 모두 자백을 하죠 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나는 자백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상대방이 자백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늦게 하면 나만 죄를 많이 받으니까 내가 먼저 자백을 해야 더 감량 받을 거라는 그 욕심 때문에 배반을 하게 됩니다 협력하지 않고 부동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왜 지금 집을 살까? 서로가 관망을 하면 사지 않는다면 집값이 올릴 일이 없겠죠 6억짜리가 7억 8억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살 것 같거든요 나만 사지 않고 그래서 먼저 사려고 합니다 다 사지 않는다면 6억짜리가 5억도 될 수 있겠는데 서로 사려고 하니까 6억짜리가 7억 8억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심리를 좀 다른 예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어릴 때 학원 많이 보내잖아요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 라고 그런 사교육에 큰 비용을 쓰지 않고 싶어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보내고 있거든요 피아노 학원 미술로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다 보내고 있어요 내 아이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게 되죠 부동산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모두가 협력해서 똑같이 관망한다면 집값이 올라갈 일이 없고 데려 떨어질 텐데 협력보다는 내반과 경쟁 먼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왜 거기에는 그 경쟁의 끝에는 다른게 없죠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옆집 누구 엄마보다 내 옆동에 있는 누구 엄마보다 그리고 내가 참석하고 있는 모임에 누군가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사람들보다 지쳐지고 쉽지 않은 마음들이 이런 수인의 딜레마에서 협력이 아닌 배반과 경쟁을 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보다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전혀 없다면 고민이 없겠죠 하지만 그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수인의 딜레마는 계속 될 것이고 협력보다는 계속해서 배반과 경쟁을 택하겠죠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고 물론 그 올라가는 집값들이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 그 수요가 일정 부분 쏠리게 되죠 좀 더 안정적인 거 좀 더 좋은 입지 좀 더 좋은 새 아파트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협력을 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배반과 경쟁을 택하실 건가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누군가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그 욕심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지금까지 부동산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